다 같이 보여드릴까요? 주차 도우미 춤입니다 여러분 시 시 시 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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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맞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시 시 시 자 아 요고 요고 감사합니다 자 경매품 소개해 주세요 네 루루짠 저는 방금 소개했습니다 단비랑 똑같은 거 단비랑 저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보나 소개 이게 저희가 아직 공개가 안됐는데 자 앞에 발 넣어주시고요 네 넣어주세요 아 저거 우리 담비 양말 키티네 저거 맞출 수 있을까요? 갈게요 저거 생긴게 약간 흉측하게 생긴게 생긴게 진짜 징그러워 다칠수도 있어 이제 내려놓을게요 네 징그러워 조심해 조심해 발가락의 감각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누가 쓰는 이건지 슬리퍼 야 너 내 발 찝혀 조심해 조심하시고 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먹는거 아니야? 혼자 지금 독점하고 계신데요? 잘못 한번 찔려 발꼬락꼬락의 어떤 그 느낌을 좀 살려주셔야 돼요 이거 누가 실제로 쓰고 있는거 아닌가 지금 우리 집에서 말티즈님 100점 감사합니다 네 100점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는 이게 위험해서 없어 우리 숙소에 없어 숙소에는 없으시고 이것이 이거 혹시 깎는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하판? 300개 감사합니다 이거는 여름에 꼭 필요한 거예요 여름에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숙소에는 없어 커피 먹을 때도 뭐 이게 요새는 이게 굳이 또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집집마다 이게 뭐야? 진짜 모르겠구나 궁금해 뭘까요? 쟁반? 쟁반? 아니야 이게 뭐지? 굉장히 이거는 이걸 잘 사용하면 시원한 여름을 느낄 수 있어요 얼음 올리는거 정답 그러니까 얼음 올리는건데 이름이 뭐예요? 그거 이름 이거 이름이 뭐야 이거 이거 이름 아는 사람 이거 이름이 뭐야 이거 명칭 얼음 올리는거 고유명사 이거 뭐라그래 이거 사각 사각 얼음 아이스 아이스 케이스 아이스 케이스 아이스 케이스 아이스 크레이 아이스 트레이 아이스 트레이 아이스 트레이 아 아이스 트레이 아 정답 어쨌든 정답 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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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스 트레이래요 이게 지신 두 분께서는 천원씩 기부 준비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들려줄 저가 들려드릴 노래가 정신차려 리더 루루야 정신차려 이번에 새로 나온 저희 앨범이에요 영턱스클럽 선배님들의 정이란 노래 모두 아시죠? 네 아 우리 세대지 아실거에요 워낙 유명한 노래고 너무 좋은 곡이다 보니까 다 아실텐데 저희가 윤희일상 작곡가님께서 저희한테 특별히 주셔가지고 또 이제 리메이크 해가지고 편곡까지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저희만의 트렌디만의 색깔로 더 귀여움으로 더 많이 꾸몄으니까요 저희 트렌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트렌디 정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정을 나눠요 나눠요 고맙습니다